제천시의 한시적 영화관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난 추경 예산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의회가 삭감한 영화관 조성비 3억여 원을 내년 추경 예산에 다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CGV 제천 재개관이 1순위 방안이지만, 영화제 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 영화관을 여러 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